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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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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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믿고자 하는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에코백에 들어있는 리코더랜드 교복을 함께 꺼내보실게요.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께 들려있는 이 책을 총 88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5개의 다양한 작문을 클래식, 바르크, 크로스오버, 영화음악, K-POP, 그리고 동요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본이 3월 2일 출판이 되었고요. 샤오뮤제, 그리고 야마하, 그리고 클래식 기획사, 고마트, 그리고 저 레코디스트 연구조와 함께하는 4개의 기업이점 같이 콜라보레이션 북으로 레슨북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발매하기 전 첫 번째 0페이지에 보시면 판타스틱 리코더라는 다른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2월 20일 발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책을 페이스북에 히트북 20곡으로 어린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게 QR 및 서울대 작곡가 출신 제네바 콩쿠르 우승하신 이성현 작곡가님께서 총 편집 편곡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책이 지금 이 교훈이고요. 이 교훈은 연령 16세, 6살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또는 중학생들이 같이 함께 따라할 수 있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무대에 오늘 특별히 79QR에 직접 참여를 해주신 피아니스트이자 오르가니스트이신 김유한 씨, 그리고 조금 이따 함께 참여해주신 기타리스트, 진짜 기타를 들고 나와주신 김진택 씨와 함께 해냈습니다. 저희 본 공연에 앞서 인트로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올해의 애니메이션, 터닝맥카드, OST, 테마, 슬라이하이, 높이 나라는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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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 10개의 도시 투어를 하게 되었는데요. 교훈 프로모션으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그리고 앞으로 울산, 노원구, 전주 이렇게 해서 10개의 도시를 돌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무방주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그때 했었던 연주를 보여드렸던 곡 중에 베스트 8곡을 뽑아서 첫 곡부터 들려 드리겠습니다. 네, 곡들이 너무 짧아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교본에 수록되어 있는 4줄짜리 곡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곡, 여자 학생들을 위한 TT. 노래 percent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topic, 십자연어 수종 방송 속 gravitational 속에서 바꾸 제가recicolo가 эн вопросы birthday. 좋아요, 선생님은 매우enza연어 보니, 내일은 여기까지 de 초 Sesameخ이요,